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주도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비 온 후에 제주도 날씨가 아주 좋네요 항상 보면 바다가 참 좋잖아요 바다 멋있잖아요 갈매기 날아다닌다 날아간다 갈매기 갈매기야 갈매기 대박 멋있는데 파도가 와 멋있어 와 대박 와 파도 진짜 레전드 음 음 음 맛있네 음 우렁 우렁 맛있네 국 안 뜨겁죠? 응 먹을만해요?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야꼬맨이 비싸지 않았냐 이거 얼마 안해요 이거 음 음 음 음 음 음 오늘은 체육관 갔다 왔어요? 응 체육관 갔다 왔는데 아 아부다 밖에 안 나갔어요? 응 그럼 푸드가 얼마 만들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거기서 살 지내고 있어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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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안 들으니 하우스님 전나 할 건데 끝이 대략하네 끝이 오늘은 간식 뭐 줬어요? 응 미지간들 혼놈이 5개째로 갔다 나면 잠자는 거 응 먹으려는데 음 음 야 오늘은 바람이 막 쎄더라 응 스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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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은 그래도 바람 괜찮을 것 같은데 응 근데 내리부터 추워진다고 하던데 내복 입었어요? 내복 안 입으면 거의 다 아니다 아 더워 덥 습지 않은가 응 흠 어 으 으 으 으 김치 안 드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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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